세븐과 이다혜가 7년째 굳건한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다. 최근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세븐과 이다혜 커플의 등장이 그려졌는데요. 예고편 속 세븐은 집안일을 하던 중 이다혜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다혜는 다정한 멘트로 화답했습니다. 세븐과 이다혜는 84년생 동갑내기 연인입니다. 오랜 친구 사이었던 두 사람은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2016년부터 공개 열애를 시작한 이들은 sns와 방송을 통해 여전히 끈끈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어 훈훈함을 더합니다.